1. 책벗인생 옛날 어느 마을에 의사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물로 의원 노릇을 하며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동의보감 같은 의약서라고는 들춰본 경험조차 없는 미천한 위인이었지만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타고난 임기응병과 능란한 대처능력 덕분에 적어도 이 마을에서는 둘도 없는 명의로 군림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의 처방은 어떤 병이든 시키는 대로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이 낫곤 하였다. 하루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한 뚱뚱한 젊은 하나기 돌팔이 의원이 용하다는 말을 듣고 먼 곳을 마다앉고 찾아왔다. 그 여인은 보는 이들이 위태로워 보일 정도로 걸어다니는 것조차 불안정해 보였다. 그리고 마치 거대한 둥근 바위가 굴러가는 것처럼 오른발과 왼발이 언제 나갔는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또 달같이 둥글고 큰 얼굴에다 도대체 목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게다가 어디까지가 허리고 장단지인지 가슴과 복부도 도무지 구분되지 않는 뚱뚱한 몸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살이 계속 찌다가는 걸어서 움직이는 일조차 힘들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의원을 찾아왔다고 말하였다. 의원님 혹시 살 빠지는 약 같은 게 있으면 처방 좀 해주세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이 살이 쪄서 앞으로 살이 더 불어난다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걸음이라도 뗄 수 있을 때 용하다는 의원님 처방을 받아 살을 좀 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여인은 미어지는 양보를 힘겹게 움직여 가며 말을 꺼냈다. 그러자 의원은 진맥을 한번 짚어보더니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였다. 얼마 뒤 눈을 뜬 의원은 여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본 뒤 태어나게 말했다. 먼 곳에서 왔다고 하던데 그래 숙식은 어떻게 해결할 요량인가? 한 달이든 1년이든 살을 뺄 때까지는 이 마을에서 묵을 생각으로 가족들과도 얘기가 되었으니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그렇다면 다행이군. 살을 빼는 일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듯하니 마음을 단단히 가지도록 하게. 아참 그리고 진료비가 좀 비쌀 텐데 노자또은 충분히 준비하셨는가? 예. 그렇지 않아도 여유있게 1년치 생활비를 미리 준비해 왔으니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그랬군. 오늘 진료비는 좀 비싸네. 그렇게 알고 그럼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텐데 그만 숙소로 돌아가 쉬고 내일 또 내원하시게. 첫날이라 그런지 침을 놓지도 않고 또 약처방 하나 없었는데도 의원이 일러준 대로 진료비는 엄청나게 비쌌다. 그러나 여인은 의원의 명성 때문에 군소리 없이 진료비를 내고 돌아갔다. 이튿날 여인이 다시 의원을 찾아와 말하였다. 의원님 오늘은 약처방이라도 해주시는 거죠? 그러자 돌파리 의원은 다시 한번 여인의 얼굴을 주의깊게 살펴본 뒤 말하였다. 자네에게는 지금 어떤 약도 쓸 필요가 없게 됐네. 예? 의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약이 필요 없다니요? 여인은 깜짝 놀라 다시 물었다. 사실 내가 어제 자네의 진맥을 보고는 쉬 답을 얻을 수가 없어 처방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좀 미적거린 면이 있었지. 아, 그래서 침도 안 놓고 아무런 처방도 안 주신 거였군요. 그런데 왜요? 그렇지만 진료비는 남들의 두세 배나 더 받아 놓았으니 어떻게든 자네의 고민을 해결해줘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밤새 의학서도 뒤져보았는데 역시 처방은 의미가 없네. 사실 내가 점수를 좀 보는데 그래서 자네에 대한 점을 쳐보았지. 그랬더니 음... 아, 그랬더니요.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내 말을 듣게나. 점을 쳐봤더니 안타깝지만 자네는 길어야 보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점괴가 나왔지 뭔가. 딱 열흘이네. 그러니 이런 판국에 살 빠지는 약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나? 아, 뭐라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자네를 진맥하고 세상의 의학서라고는 내 모두 뒤졌지. 그리고 점수까지 동원하여 얻은 결과이니 틀림없을 걸세. 그러니 참으로 안 된 일이지만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내가 자네에게 내릴 처방은 아무것도 없네. 순간 여인의 얼굴이 그만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찾고 싶은 마음에 살을 빼겠다고 용한 의원을 찾은 여인에게 정말 뜻밖의 불행이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문을 나서는 여인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검은 빛이었다. 살을 빼지 않고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던 그녀의 애초 다짐도 의원의 그 말 한마디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죽음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입맛을 잃어 밥도 먹기 싫었고 잠도 쉽게 오지 않았으며 문박 출입도 끊었다.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끝낸다 생각하니 서러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똥 보면 어떤가 이대로 1년만이라도 더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여인은 그렇게 열흘 동안을 자신에게 곧 닥쳐올 죽음이란 공포에 시달리며 보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늘 뜬 눈으로 밤을 새니 기운이 없어 일어날 수도 없을 지경이 되자 자리에 누워만 지내었다. 그리고 어느 듯 그 죽음을 받아들였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어느 듯 열흘이 지나고 열 하루째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얼원의 말대로라면 여인은 오늘쯤은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거늘 그런데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어느새 여인은 몰라볼 정도로 살이 쏙 빠져 있었다. 오히려 생기없이 헬숙한 그녀의 얼굴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하였다. 허벅지를 꼬집어 보고 뺨을 때려봐도 분명 현실이었다. 여인은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떨며 열흘을 보내었지만 죽지 않았다. 그녀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의원을 다시 찾아가 말했다. 의원님, 의원님의 점술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제가 죽는다는 날로부터 열흘이 이미 지났는데도 저는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러자 몰라보게 홀쭉해진 여인을 보고 내심 놀란 돌팔이 의원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하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말인가. 몸이 뚱뚱하면 생각조차도 느려진다는 말이 맞긴 맞군 그래. 아참, 이제는 아니지. 자네는 뚱보가 아니지 않는가. 하하하하. 그럼 저에게 거짓말로 처음부터 속이셨던 거군요. 애초부터 난 점 따위는 보지도 않았네. 나는 의원이지 점술가가 아니거든. 하하하하. 뭐라고요? 순 돌팔이 의원이군요. 그러면서 진료비는 그토록 비싸게 받고. 아이고, 분해라. 어서 진료비나 돌려주세요.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겪은 고통의 나날들을 떠올리며 불같이 화를 내었다. 허허, 이거 참. 진정하게 진정해. 정 억울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게나. 내가 돌팔이인지 명의인지. 난 절대 진료비를 돌려줄 수가 없네. 아니, 처방도 한번 해주지 않았는데 왜 돌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참. 정말 몰라서 묻나. 그럼 내가 하나 묻지. 지금 자네 모습을 보게. 살이 빠졌나, 안 빠졌나. 여인은 이제 홀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살이 빠져 있었다. 물론 살이야 빠졌지요. 그동안 죽는다는 것의 공포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지냈으니까요. 바로 그 공포심이 내가 자네에게 지어준 처방이라네. 그런 명약 처방을 해줬는데 그 정도 진료비는 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성격이 매우 급하고 때로는 난폭하기까지 한 임금이 있었다. 임금은 보석을 무척 좋아하였는데 궁전 안의 창고에는 갖가지 보물들이 가득하였다. 그 수많은 보물들 중에는 왕이 유난히 아끼고 애지중지 여기는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찻잔이 하나 있었는데 이 찻잔은 무려 천년 전에 만들어진 골동품이었다. 나라 안에서 솜씨 좋은 도공이 무려 1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만든 작품이었다. 그 솜씨 좋은 도공은 자신이 만든 찻잔의 비법을 어느 누구에게도 전수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찻잔과 비슷한 것 단 한 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이 찻잔을 왕은 더욱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이었다. 찻잔을 꺼내 감상하던 왕이 그만 실수로 찻잔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갑자기 워낙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라 미처 잡을 틈도 없이 손에서 휩쓸려 나가 그만 떨어지면서 깨져버렸다. 아니 이럴 수가 이토록 소중한 찻잔이 깨져버리다니 임금은 모든 신하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부서진 찻잔을 원래 모양대로 붙여놓도록 하라. 만약 원래 모양대로 되돌려 놓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목숨도 건지지 못할 것이야. 왕의 평소 포악한 기질이 비로소 발동된 것이다. 사실 산산조각난 찻잔을 원래 모양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명인지라 신하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더구나 나라 안에는 그 찻잔을 만든 도공에 버금가는 실력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기에 신하들은 더욱 고심이 깊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맞대었다. 그러던 중 한 신하가 말하였다. 남쪽 지방에 솜씨 좋은 도공을 내가 알고 있긴 한데 그래요? 그게 누구요? 노인인데 오래전부터 솜씨가 좋다는 말을 내 여러 번 전해드렸어. 그럼 뭘 망설이시오? 어서 그 노인을 찾아가 봅시다. 그런데 지금 그 노인은 물항아리만 만들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군요. 물항아리든 그릇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오? 솜씨만 있으면 그만이지. 신하들은 한다름에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노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였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다. 소문을 듣고 달려왔으니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이 조각들을 붙여주시오.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요. 노인은 찻잔 조각을 이리저리 붙여보았다. 그러나 어떤 부부는 깨알만큼이나 잘게 부서져 있어서 원래 모양대로는 매우 힘들어 보였다. 이 조각들로 원래 모양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하오. 나는 안 되겠소. 그러자 신하들 모두가 울부짖으며 노인에게 간곡히 매달렸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시오. 제발. 제발 부탁이요. 노인은 잠시 눈을 감은 채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흐흐 그 참. 그러면 찻잔 조각들은 일단은 여기 놓아두고 가시오. 그리고 일 년 뒤에 다시 오시오. 그 뒤 노인은 일 년 동안 작업장에 틀어박혀 오직 작업에만 몰두했다. 은혜듯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노인과 약속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신하들은 새벽부터 노인의 집으로 찾아와 물었다. 찻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이 꼭 일 년째 되는 날이라 이렇게 달려왔소. 그들은 그동안 작업에만 몰두하느라 초췌해진 노인의 안부 따위는 묻지도 않고 오로지 찻잔만 궁금해할 뿐이었다.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노인의 손자가 나서며 그들에게 한마디 하였다. 정말 너무들 하시는군요. 할아버지의 야윈 모습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꼬박 일 년 동안 이 작업에 몰두하시느라 이토록 쇄약해지셨는데 노인의 안부 한마디 여쭙지 않고 어째서 찻잔의 상태만 묻는 것이오? 그제야 신하들은 잘못을 깨닫고 노인의 안부를 물어왔다. 그러나 노인은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신하들을 자신의 작업실로 데리고 새로 만든 찻잔을 보여주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오 이 정도는 신의 손이 아니면 이처럼 완벽하게 복구할 수는 없을 거야. 정말이지 신의 손이군. 조각을 맞춘 흔적이 하나도 없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기적이야. 신하들은 함성과 함께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다. 한 신하가 말하였다. 영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보답으로 돈과 선물을 준비하였으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들은 말에 싣고 온 돈과 갖가지 보물 그리고 먹고 입을 것들을 마당에 잔뜩 내려놓았지만 노인은 한사코 사양하였다. 나는 이런 것을 바라고 일을 한 게 아니니 도로 가져가시오. 영감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오. 그런지 제발 받아주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구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일이오. 이렇게 노인의 완강한 거부로 신하들은 가져온 돈과 선물을 도로 가져가야만 했다. 이 소문은 금세 나라 안에 퍼졌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도공 노인의 비법을 배우려는 도공들이 밀려들어왔다. 그러나 노인은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며 말했다. 나는 무슨 비법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오. 그저 지금 여러분들이 자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료를 섞어 형태를 만들고 불에 굽고 그것이 전부요. 이 일을 어렸을 때부터 전직으로 여기며 해왔고 아무리 하찮은 그릇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을 뿐이오. 백성들이 쓰는 질그릇이나 임금이 쓰는 보석 잣잔에 구분도 두지 않고 오직 간마음으로 자급을 했던 것이고 이에나 지금이나 최선을 다할 뿐 내가 당신들에게 전수할 비법 같은 것은 없으니 다들 이만 돌아가시오. 노인의 뜻이 워낙 강직했기에 도공들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또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노인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갈 무렵 노인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저는 지금까지 줄곧 할아버지의 일을 곁에서 도왔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만큼은 비법을 알려주시죠. 손자는 어려서부터 줄곧 노인에게서 도예 수업을 받아왔었다. 할아버지 제발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신다면 저도 이 직업을 전직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어요. 제발요. 그러나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만 지그시 감고 있을 뿐이었다. 그 후 노인은 작업실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나오지 않는 날이 부쩍 늘어갔다. 손자는 자신이 할아버지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내심 후회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노인이 시장에 간 사이에 손자는 별 생각 없이 할아버지의 작업실 문을 열어보았다.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작업을 그렇게 열심히 매달려서 하시는지 궁금한 마음에서였다. 작업실 안은 평상시 할아버지가 빚었던 질그릇과 항아리가 잔뜩 쌓여 있을 뿐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작업실 한쪽 구석에 낯선 보자기가 하나 보였다. 저 안에 든 것이 뭘까? 손자는 단지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 이상한 보따리를 펼쳐보았다. 아니 이건... 손자는 그만 깜짝 놀랐다. 보자기 안에는 예전에 궁궐 신하들이 가지고 왔던 부서진 찻잔 조각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은 지난 1년 동안 부서진 찻잔 조각을 붙이는 작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과 똑같은 새 찻잔을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던 것이었다. 노인이 찻잔을 새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임금이 부서진 찻잔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지 못해 신하들에게 난폭하게 굴까봐 아예 자신의 솜씨를 숨긴 것이었다. 손자는 비로소 할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해가 으스레해지고 시장에서 돌아오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손자는 곧장 달려가 할아버지를 와락 껴안았다. 왜 이러느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저한테까지 그 일을 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노인은 그제야 손자의 말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작업장에 이 하라비가 숨겨둔 보자기를 풀어보았구나. 그렇지? 손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앞으로 너도 더욱 열심히 기술을 익히거라. 이 하라비가 전에도 말했듯이 내게 물려줄 수 있는 기술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말. 오직 그것밖에 없단다. 네가 열심히만 한다면 잔기술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제 이 하라비의 비법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예. 잘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네가 작업장에 있는 보자기를 본 것은 끝까지 못 본 것으로 하거라. 손자는 무언가 결심을 한 듯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장인은 말이 아닌 몸이나 행동으로 그 진가를 보여줍니다. 말로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인 정신이 투철한 도공노인이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도공은 왕의 부서진 찻잔과 똑같은 새 찻잔을 만들었지만 자신의 좋은 기술을 끝까지 숨겼습니다. 결국 신하들을 위해 시간과 기술을 들여 완벽을 선물한 셈인데요. 이것은 왕의 찻잔과 백성의 질그릇을 구분하지 않고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쏟은 노인의 마음가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도공노인이 세상에 알려준 비법은 오직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길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특별한 재주가 없더라도 매사에 무엇을 열심히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누구나 진정한 장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던 뚱보 여인을 홀쭉이로 만든 명인은 탄자니아에서 전해져오는 민담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이 지니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중국 명나라의 유학자였던 백사 선생은 사람의 육신의 병만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평생 정신적으로 고민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육신을 병들게 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 마음은 항상 변하고 모든 감정이 지나가는 무상임을 잊지 말고 힘들어도 슬프도 괜찮아 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즐기면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그런 자신을 끊임없이 응원, 지지하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